이거. 오, 왔다. 안녕하세요. 진구, 안녕. 안녕하세요. 제가 뭘 좀 갖고 왔는데. 진짜? 네. 누가 이렇게. 심히. 아이고, 참. 내가 그늘을 놨어야 했는데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역시 진구가 바짝 긴장해. 역시, 역시. 오늘 되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. 다음에 그러면 내 것도 한번, 내 부탁도 한번 들어줘야지. 아이고, 뭐 당연히. 소마시로. 그럼. 근데 오늘 문경을 왔으니까 그러면 너는 어디까지 와줄 수 있어? 아, 나야 뭐. 언제든 어디든 가지, 누나 부르면. 우리 아버지. 친구도 요리를 잘해. 우리 아버지. 잘한다, 진짜. 오. 아, 그걸 지금 보고 있으면 떨어뜨린다고. 할 거예요. 팔 안 아파? 어? 팔 아파, 이거. 이거 너무 적나? 아뇨, 아뇨, 된 것 같은데. 이거 너무 적지 않아? 더 있어야 되지 않아? 괜찮아? 나 혼자 먹어. 아니, 나 같이. 너무 덥지? 너무 덥지? 여기 후춧가루도 있어요. 맞아요, 이거? 됐어, 됐어. 어, 약간 비 오나? 아니, 형, 놀다 없어. 진짜 놀다 없어. 아니야, 형, 없어. 비 온다, 비 온다. 비가 오는데요? 비 와? 비 오면서 먹는 것도 재밌겠다. 그래, 자. 언제도 그런 경험이야. 찍어라, 그거 먹지 마. 프라이데이. 비 오나? 그래, 자. 그래. 그래, 자. 그래, 자. 그래, 자.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